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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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일곱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소아시아 일곱교회에 대한 주님의 평가를 보면은 어떤 교회는 이제 칭찬도 듣고 또 책망도 또 받고 그런 교회가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책망은 듣지 않고 그저 주님으로부터 칭찬만 듣는 이런 복된 교회도 있는데 유독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만은 주님의 칭찬이 없습니다 그저 주님의 책망만 있는 그런 교회였는데요 그것도 뭐 얼마나 정말 심각하고 무서운 책망을 꾸질함을 듣는 그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보니까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그 다음 한 번 보세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버리리라 이게 상상하기 어려운 주님의 무서운 질책 아닙니까? 그 자료에 보니까 그 당시 라오디게아 지역에는 물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가지고 이 히에라볼라라는 지역의 온천수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키로에 달하는 수로를 통과하는 사이에 그 뜨거운 온천수가 다 이제 식어가지고 물이 미지근해버린다는 겁니다 그 히에라볼라 지역의 온천수는 그 지역이 석회질이 많은 지역이라가지고 물이 이렇게 미지근하면 이게 사람이 구토를 일으킬 정도로 물 맛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당시 지역 그 상황을 들어서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무섭게 질책하는 겁니다 제가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이 온천수에 대해서는 설이 조금씩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그 상황을 들어가지고 지금 너희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느냐 이 식어버린 온천수 석회질이 많아서 구토가 나올 정도로 마실 수 없는 그 물들을 너희들이 보고 있지 않느냐 지금 너희들의 신앙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다 이게 뭐 심각한 경고의 말씀 아닙니까? 사실 분명히 히에라볼라 지역에서 온천수가 너무너무 뜨겁고 정말 그 적절한 그런 온도를 유지하면서 흘러내렸는데 이게 지나가는 과정에서 다 식어버린 거 아닙니까?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가 이 초심을 지킨다는 거 정말 하나님 모든 교회들이 개척이 시작될 때 너무 뜨거운 마음으로 열정으로 그 뭐 목회자나 성도나 할 거 없이 모든 결혼한 부부가 가정을 시작할 때는 뭐 그 열정은 이루 말로 다 못하지 않습니까? 그 부부에 대한 애틋한 사랑이 넘쳐나는데 뭐 달리 그 가정이 그 교회가 변질된 요소도 없습니다 시간 지나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여러 차례 이런 고백을 드리고 또 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그게 제 자신을 위한 다짐의 의미가 더 많은데요 자꾸 이제 저는 이런 것들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제가 서른 살 되던 해에 정말 가방 두 개 딸랑 들고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리고 신학교 들어갔을 때 정말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교단이 달랐으니까요 저는 고신교단에서 자랐는데 이 합동교단으로 너무너무 외로운 시간을 보냈지만 그때는 정말 가슴이 뜨거워서 많이 울고 은혜가 충만하고 정말 청소년들을 위하여 그리고 이제 제가 단독 목회를 하면 거기에 내 인생을 한번 불태워보겠다고 그런 뜨거움의 시작이 저의 목회 시작이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자꾸 나이가 들고 자리가 잡히고 교회가 안정이 되고 그렇게 되면서 제가 자꾸 저 자신에게 책망하는 게 그거예요 너 이럴 것 같으면 뭐 하러 나왔는데 한국에 저는 이게 너가 아닌데 사실은 전데 이거를 제가 객관화시켜서 제가 꾸지람 하는 거거든요 돈에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제가 저를 이렇게 꾸짖습니다 돈이 그렇게 좋으면 미국에서 열심히 땀 흘려 벌지 왜 그랬냐고 명예에 자꾸 마음이 가면은 처음에 네가 이러려고 한국 나온 거 아니지 않느냐고 제가 사랑의 교회에 오카노 목사님 밑에서 너무너무 배우고 싶었을 때는요 제가 정말 막 그 기도가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 사례비를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월급 없어도 괜찮습니다 제가 사랑의 교회에서 다른 어떤 권리 제가 찾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때는요 사랑의 교회 문고리 잡는 일이라도 저에게 그 일을 맡게만 주신다면 그렇게 시작한 거거든요 기적같이 정말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으로 제가 사랑의 교회에 들어가서 그 심각한 문제 그 교회는 문고리가 없는 거예요 문고리 잡고 일하기로 하고 갔는데 그래서 진짜 뭐 새세면 축제 같은 거 열리면은요 제일 이제 신인들한테 맡기는 거 이 층 맨 끝에서 목사님이 이제 복음 설교하시고 이제 초청하시고 콜링하시고 그리고는 이제 다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부를 때 제가 투입된 거는요 막 총알같이 이제 의자 접는 거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때가 비록 제일 끝에 제 같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가지고 그저 맡겨진 보직이라는 거는 성도들 일어났을 때 그 짧은 시간에 빨리 의자를 접어야 나가실 때 불편하지 않으니까 그 의자 접는 일을 하면서도 엉엉 울면서 접었습니다 너무나 초청된 그 영혼들이 콜링할 때 자리에서 일어서고 또 간절히 그가 일어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그것들이 다 내려다 보이는 이 층 맨 꼭대기에서 그렇게 제가 사역자의 길을 처음 걸어갔는데요 이게 뭐 어떻게 된 건지 그 어제도 잠깐 그런 고백을 한 것 같은데 하여튼 이 포장술만 넣는 거 아닌가 말하는 기술만 늘고 그래서 개척 초기에는 저보고 목사님 막 그렇게 말도 더듬거리고 막 언운하고 그게 참 매력적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들었는데 요새 그런 이야기 아무도 안 해요 제가 너무 세련됐나 봐요 또 그건 아닌 것 같으네 이게 참 이게 뭐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해진 거 아닌가요? 항상 우리는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왜 모입니까? 저녁에 왜 집회를 합니까?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처음 출발했던 처음 안에 받았던 그 자리로 되돌아가자는 그 결단 아니겠습니까? 저는 29개 예비 단위 목사님들과 지난 몇 개월을 지내면서 그 목사님들에게 무슨 말씀을 던져도 이거는 뭐 스폰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 부러운 게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의도적이긴 하지만 이런 이야기까지 제가 하거든요 지금은 그 군대로 말하면 그 실탄 나누어 주기 전에 조교들이 엄청 굴리지 않습니까? 왜? 이제 총알을 진짜 총알을 받으니까 어리버리 하다가는 큰일 나니까 정신 차리라고 엄청나게 굴리는데 지금이 그 시간이다 이제 여러분 4월 1일부터 이제 29개 교구 실제적으로 일만서도 파수 운동이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서 막 한 2시간씩 잔소리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참 떨리는 마음으로 수용하고 오늘도 드림센터에서 우리 교회 그 예비 15 단위 목사님 중에 한 분을 딱 마주쳤는데 나지막한 목소리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덕구 지져주세요 그게 초심이거든요 어떤 지적을 해도 제가 지난주에는 너무 좀 이게 모독적인 말이 아닌가 할 정도로 우리 같은 이 정도는 안 된다고 내가 여러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맞닥뜨려진 한국교회 상황이 이 교회를 공격하는 사단의 그 무서운 공격이 너무나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 정도 갖고는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금식하자 그런 거거든요 뭘 요구해도 다 수용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스물아홍 목사님 모두가 다 지금 초심입니다 초심 솔직히 말하면요 제가 그 자리에 앉아있고 그 스물아홍 명이 저를 꾸짖어야 돼요 미지근해진 것 같아 제가 막 그런 열정이 잘 나오진 않거든요 내 힘으로 안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 앞으로 가야죠 십자가를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 매일 저녁 함께 나와 사모해야 되는 거 이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히에라볼라 지역의 온천수가 뜨거운 온천수가 그렇게 출발을 했는데 그 수로를 따라 라우디게아 지역에 도달할 때는 이게 미지근해가지고 사람들이 스퀘스 때문에 이게 먹기가 너무나 곤란한 그런 물로 변질이 되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미지근한 이런 신앙상태 주님이 토해버리겠다 얼마나 싫으시면 그런 표현을 쓰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엘리야 선지자의 촉구 여기에 정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열한기상 18장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제가 왜 고난주간 둘째 날 본문으로 라우디게아 본문을 왜 택했겠습니까? 왜 칭찬 만들었던 빌라델피아 교회를 예로 들지 않고 라우디게아 교회 예를 왜 들었겠습니까? 지금 왜 들고 있습니까? 너무나 세련된 참 여러 가지를 잘 갖춘 것 같은데 창립 19년, 20년이 되는 오늘 분당 우리 교회가 이렇게 미지근해져 버린 교회가 된 거 아닌가 그 마음의 두려움 때문에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표현은요 내가 주님만 사랑합니다는 그 뜻 아닙니까?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뜻은요 내가 주님만 의지하겠다는 의지의 표현 아닙니까? 둘 사이에서 이것도 의지하고 저것도 의지하고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그건 우리가 말하는 주님 사랑합니다 이거 사랑이 아닙니다 이런 엘리아의 촉구에 대해서 요수화 24장 15절로 반응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만일 요하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족 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요하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요하를 섬기겠노라 이게 미지근한 신앙이 아닌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고난주간 이틀째 한번 여러분 저를 따라 마음으로 선포하듯이 큰 소리로 한번 선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요하를 섬기겠노라 요하를 섬기겠노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고난주간 설교도 그렇게 길게 하지 않으려고 그리고 찬양, 기도회 다 길게 하지 않으려고 애써서 시간을 모아서 여러분 가정에 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온 가족이 모여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미지근해졌지? 우리 가정에 신앙 교육하는 일이 왜 이렇게 미지근해졌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요수하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요하를 섬기겠노라 그런가 하면 라우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주님께 책망받은 부분이 하나 더 있는데요 영원 게시록 3장 1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이거 완전 그 상황인식의 오판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이런 식의 상황인식이 잘못된 사람들의 사례가 등장하는 게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여 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거 완전히 당황스러운 상황 아닙니까? 상황을 잘못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난 주님을 엄청 지금 잘 믿고 있다고 주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그랬는데 너무나 당황스러운 상황 오판을 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저의 두려움이 이거예요 30살 때 한국으로 돌아와 지난 31년 자부심이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 한길로 다녀갔다고 뒤 안 보고 갔다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이런 오판이었다면 그리고 이게 그때의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게 제가 갖는 두려움인 거거든요 왜? 평가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요 점수는 내가 먹이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오늘 이런 의미에서 저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황이 참 두렵습니다 그리고 정말 분당 우리 교회가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이런 오판하는 교회 만약 소문이 얼마나 잘 나는지 아느냐 우리 교회가 이 정도면 건강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오판이 되지 않도록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가능하겠죠 아니 그럼 라오디게아 교회는 왜 그런 어치구니 없는 그런 오판 잘못된 판단을 내렸나 바로 그 답이 17절에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뭐라 말합니까?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게 없다 끝으로 보기에 만사 형통이다 아무런 문제없고 어려움은 없다 사실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상업이 발달하고 금융이 발달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부자도시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학이 발달돼 가지고 좋은 의료시설 아래에서 건강한 삶을 누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항상 이런 외적인 풍요로움이 이게 항상 우리를 혼란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이번 고난 주간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오늘하고 내일하고 이틀에 걸쳐서 제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왜 라오디게아 교회를 고난 주간에 묵상을 하느냐 제가 보기에 일곱 교회 중에서 현대인들, 우리 도시교회 가장 닮은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저 그 보기에 다 갖추고 어려움 없고 그 과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걸 다 이런 물질적인 거 이런 걸로 판단하는 세상이 익숙하다 보니까 사람 많이 모이면 좋은 교회라는 거 사람 많이 모이고 예산 많고 헌금 많으면 그거 좋은 교회라는 거 그래서 참 저는 그렇게 안 오고 싶은 게요 그래서 저는 우리 여섯 개 지금까지 분립개척에 나간 교회들 단 한 번도 내가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몇 명 모이느냐, 지금 예산, 헌금이 얼마 들어오느냐 정말 여섯 교회 19년 동안 단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거 왜 묻습니까? 헌금 얼마 들어오는 거 많이 오면 저 달라고 그럴 것도 아닌데 이 교회를 자꾸 그런 것들로만 판단하는 이런 물질적인 세상에 살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렇게 겉으로 부여한 그게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그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라우디게아 교회는요 그 당시 로마 당국으로부터 재정적인 이런 도움도 안 받았다는 글을 내가 얼핏 본 기억이 나거든요 주님께 도움받을 것도 없습니다 다 자급자족이에요 부여합니다, 부자입니다 그게 병드는 조건이라니까요 오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시름하고 괴로워하고 참 눈물이 마르지 않는 그런 터널을 지나는 분이 계시다면요 오늘 성령님이 그 마음에 깨우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이 결핍된 이것 때문에 내 영이 살게 되었노라고 이런 점에서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겉보기에 부여했던 그 환경이 치명적이었다는 거예요 본문 17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어제 설교 끝부분에 이한 피트 왓슨 교수님의 명언 기억하십니까? 어떤 것은 가치 있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다 그러나 어떤 것은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 라우디게아의 교회 문제가 뭔지 아시겠죠? 자기들은 지금 자기들의 존재가 자기들의 여건이 너무너무 풍요로 와서 그 존재 자체가 가치 있는 걸로 이게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내가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결코 사랑받을 수 없는 나 같은 것을 누더기 인형 같은 나 같은 것을 한쪽 팔이 떨어져 나간 것 같은 조각 작품 같은 나 같은 것을 사랑해 주시는 어떤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것은 가치 있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다 그러나 어떤 것은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 여러분 존재가 너무나 존귀하고 가치가 있어서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나는 주님께 뭐 바라는 거 없어 뭐 주님이 왜 필요해? 이것이 가장 무서운 재앙이라는 걸 그래서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팔이 떨어져 나간 사실 어제 그 설교하고 집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그거 어디다 버렸냐고요 팔 떨어지는 조각 본인도 모르더라고요 하루하루 시간이 오래 돼가지고 근데 오늘 오전 오후 내내 내가 아쉬웠습니다 흔히 미련한 거 그 평생에 내게 교훈이 될 그 멋진 작품을 팔떨어진 그 조각 작품을 그걸 왜 내가 갖다 내버렸을까 여러분 마음에 그 팔떨어진 조각품을 마음에 여러분이 딱 그렇게 새기면 좋겠습니다 그게 내 모습이라고 내가 내 존재가 존귀해서 내가 존귀한 게 아니라 이런 나 같은 걸 사랑해 주시는 분이 계셔서 그 사랑으로 내가 존귀한 사람이 되었노라고 라우디게아 교회 문제가 그거 아닙니까 저는 이번 고난 주간은 앞두고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 도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 도다 저는 계속 이 말씀이 이번 고난 주간을 준비하면서 지난 한두 주부터 계속 이 말씀이 저를 마음에 맴돌게 했는데요 오늘 여러분 지식이 없어 망하는데요 그 지식이 없어 망하는 그 무지함 중에 가장 심각한 게 뭔지 아십니까 가장 심각한 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하고 살아가는데 얼마나 내가 지금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은 거 이건 내일 제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식이 없어 망한다면 그 맨 앞에 이 무지함은 나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커지는 건 그 목사에게도 진짜 위험한 일이에요 교회가 커진 거지 단 이 목사 존재가 커지는 겁니까? 그렇게 속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고난 주간에 정말 이 자기 자신에 대한 잘못된 판단 잘못된 생각 이것들이 다 깨트려지는 그런 은혜가 이 고난 주간 동안 내내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내일은 이 라우디기아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한 대안을 이제 살펴볼 계획이고요 이제 오늘은 먼저 우리 주님에 대해서 이 라우디기아 교회 이런 참 문제 많은 교회를 향한 주님의 그 세 가지 배려 영적 무지에 빠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세 가지 배려에 대해서 이제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이렇게 라우디기아 교회처럼 영적 무지에 빠진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첫 번째 배려가 뭐냐 다 아신다 혹은 관심을 갖고 계신다 15절에 딱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게시록 3장 1절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시니가 이러시되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실 개척 초기에는요 부교육자 청빙할 때 제가 다 뽑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난 이 사람 보는 눈이 있어 이런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제가 다 뽑았는데요 지난 10년도 더 됐을 것 같은데요 제가 뽑지 않습니다 우리 교육자들 팀에게 이걸 다 넘겨주셔서 맨 마지막에 올라온 그분들만 제가 점검을 하지 제가 직접 뽑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이번에 29 목사님들을 청빙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내부는 우리 부교육자들이 그것을 스스로 청빙하도록 하고 외부에서도 6명의 멘토 목사님을 모셔가지고 그분들이 주도가 돼서 뒷부분에 채워지는 부분은 저도 나서서 함께 했지만 할 수 있는 대로 제가 누구 뽑는데 제가 관여하지 않으려고 이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저는 저를 믿지 않아요 저는 진짜 요즘에요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이거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구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진짜 이 말씀이 저에게 주신 말씀을 믿어요 제가 참 좋은 배우자를 만났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은혜지 제 눈이 아니에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 아신다 내가 너의 행위를 하노니 그래서 저는 남에 대한 판단이나 비판도 할 수 있는 대로 하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고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판단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제 판단이 제가 어떤 집사님, 어떤 장로님, 우리 어떤 부목사님에 대하여 제가 섣부른 판단도 하지 않을 분들은 그걸 말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이유는 그 판단이 정확하다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코람대오 중심을 보시는 그 주님께서 나를 다 안다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정직하게 벌거벗은 몸으로 거짓 없이 오늘 저는 20편 139편 1절부터 4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참 많은 생각을 한번 읽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는 그 주님 앞에 벌거벗은 몸으로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이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다 아신다 그리고 나는 너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다 이게 라우디기아 같은 그 타락한 교회를 향한 주님의 첫 번째 배려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영증무지에 빠진 라우디기아를 향한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두 번째 배려가 뭐냐 책망으로 교정해 주신답니다 책망으로 교정해 주신 19절을 보십시오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기서 징계는 헬라우로 파이디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자녀 훈련과 관계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전에 보니까 어떤 사전에서 이 단어를요 자녀의 성숙을 위하여 행하는 강도 높은 훈련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이 지금 주시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할 때 이 징계는 벌 주는데 그것을 드러내는데 그래서 그를 비참하게 만드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그 자녀를 책망하고 징계해서 바르게 세워주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자문 3장 11절 12절 내 아들아 요하의 징계를 경의여기지 말라 그 꾸질함을 신호하지 말라 대전 요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오늘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이 겪는 불편함이 뭔지 아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제 멋대로 살고 멋대로 하는데도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제 삶이 너무너무 불편해요 그냥 그렇게 심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조금만 제가 마음에 누구를 미워하거나 이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바로바로 징계하세요 마음이 너무 괴로워 잠도 안 오고 이게 너무나 불편하지만 이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당 우리 교회가 여기 오기까지 정말 이 어리석은 단위 목사가 내버려 뒀으면 그냥 막 몇 길로 벌써 샜을 텐데요 하나님이 날마다 매를 들어 징계하시면서 견책하시면서 항상 제자리로 오게 하시는 이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범죄한 단위 세계 그 나단 선지자의 추상 같은 그런 가슴을 후벼 파는 그런 지적이에요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 묻습니다 두 가지의 이 하나님의 이 책망과 징계 하나는 당연히 말씀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디모데우스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말씀을 오늘의 말씀 그래서 달콤하고 내게 유익한 것만 찾아서 읽는 성경은 그건 반쪽짜리 교훈입니다 꾸질함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책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주님이 보내주신 신실한 동력자 또 그 교회의 목회자들을 통하여 여러분이 책망을 지금 수용하고 있습니까? 징계를 수용하고 있습니까? 언제부턴 그 교회가 징계가 없어졌잖아요 제가 어릴 때 기억에요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추위를 좀 심하게 어겼다든지 그래도 징계했던 기억이 나 예배 시간에 어느 어느 집사님 일어나십시오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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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에 몇 달간 수찬을 정지하겠습니다 그게 기억이 나거든요 지금은 교회가 징계가 없어졌습니다 왜 없을까요? 수용을 안 하니까 교회가 뭐 여기밖에 없나 가뿌리니까요 징계가 축복이라는 거 옥하는 목사님이 너무나 너무나 그리운 게요 목사님의 그 추상 같은 꾸질함 때문에 매 화요일 새벽마다 7시 반에 하루 한 주 첫 시작을 아침도 안 주시면서 7시 반에다 불러 모아가지고 한 1시간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으로 직격탄을 날리셨거든요 목사님 그냥 한 3, 4주 한두 달 안에 한 번씩 나오는 게 싹군 하여튼 걸핏함이 싹군 같다고 야단치시고 또 한 분기 한 6개월 목회 그만두라는 말씀도 하시고 그걸 제가 그대로 지금 닮아가지고 우리는 그래도 한 시간 반 더 씁니다 9시에 그래서 목회 그만두라 내가 취직자님한테 알아봐 주겠다 뭐 우리 밥이야 뭐 굶겠나 아니 그렇게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데 뭐하러 그 목사 해가지고 당신도 힘들고 성도도 힘들게 하느냐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막 던지거든요 목사님께 배운 대로 그 당시로 우리도 그랬고 지금 분당 우리의 부교육자들도 너무 고마운 게요 이거에 상처받지를 않는 거예요 왜? 왜 이 말씀을 던지는가를 다 본인이 하니까 제가 어제 지난 주일 1부 예배 때 이거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막 지금 막 실탄 나눠주기 직전 4월 1일 날 이제 교구를 담당하고 실탄을 공급한다 그래서 제가 막 한 두 시간씩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고 막 심하게 야단치고 잔소리하고 그러고 나서 그게 지난주 어느 날이에요 새벽에 막 가책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 우리 내부의 열다섯 목사님이었던 서로 잘 아니까 그렇다 치고 아니 지금 얼굴도 서먹서먹한 이 외부의 열네 목사님한테 내가 이렇게 직격탄을 날리고 이게 얼마나 모독적인 말입니까 당신이나 나나 우리 갖고 안 된다고 이 정도 갖고 안 된다고 정신 차려야 된다고 막 금식해야 된다고 막 그런 말을 막 한 두 시간씩 들이 퍼붓고 나서 되게 제가 새벽에 마음에 가책이 느껴졌는데 새벽 3시 넘어가지고 그 외부 열네 목사님 중에 한 분에게 저한테 문자가 온 겁니다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왔습니다 해외로 입양된 분들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본인이 친자녀가 아니라 입양된 자녀라는 소외감을 언제 느꼈었느냐는 질문에 부모가 나를 혼내지 않을 때라고 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앞으로 목사님이 저희를 혼내시는 것도 참 가족이요 운명 공동체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의 순결함을 위한 것인 줄 알고 기꺼이 혼나고 잘 배우겠습니다 모든 일들이 서로에 대한 신뢰와 가족댐을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임을 알고 진지하면서도 기쁘게 처신하고 매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새벽 3시 넘은 시간에 너무너무 마음이 기뻤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런 목사님들 29분이라면 됐다 이 초심이 잘 지켜지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뭐 제가 계속 그러겠습니까? 뭐 이러다 마는 거지 그러나 이 초심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주변의 지도자나 사람을 통해서 그런 쓴소리를 하고 지적을 하고 책망을 할 때 그것을 달게 받을 수 있는 그게 우리 주님의 배려라는 걸 깨달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영증무지에 빠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세 번째 배려가 뭐냐 궁극적인 기쁨의 자리로 초대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 본문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유명한 말씀을 라우디아 교회 가장 주님에게 꾸질한 많이들은 그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까? 이게 저에게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지금 주님은요 칭찬은 하나도 없고 책망받을 짓만 하고 있는 라우디아 교회 성도들한테 왜 이런 초청의 말씀을 주십니까? 왜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자 이 말씀은 왜 주시는지 아십니까?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너무나 애절한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뭡니까? 지금 라우디아 교회 성도들이 자기가 누리는 물질적인 풍요함에 빠져가지고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게 없다 이런 생각에 빠져 있는 그들인데 그들에게 주님이 무슨 말씀으로 교정해 주시기 원하는 겁니까? 나와의 교제 없이는 어떤 것도 너를 부여하게 할 수 없어 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주님과의 영적인 깊은 교제 없이는 어떤 것도 너를 부여하게 할 수 없어 그래서 라우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기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성도들이 꽤 많은데요 그 중에 저도 있습니다 자칫하면 교만에 빠지기 쉽고 자칫하면 상황 판단이 잘못될 수 있는 저에게 주님은 새벽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성도가 몇만 명 모이는 것으로 절대로 네가 부여할 수 없어 네가 설교를 어떻게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게 너를 부여한 게 아니라 너를 부여하게 하는 건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그 주님과의 깊은 교제 그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없이는 네가 절대로 부여한 인생이 될 수 없어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은퇴하신 목사님인데요 최근에 이 목사님을 쓰신 책을 읽다가 보니까 장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을 인용하던데요 이걸 제가 세 번 역으로 자세히 읽어봤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셉은 덜 망아지 샘 곁에 있는 덜 망아지 언덕 위에 있는 덜 낙이다 사수들이 잔인하게 화를 쏘며 달려들어도 사수들이 적개심을 품고서 그를 관역으로 삼아도 그 다음 보세요 요셉의 활은 그보다 튼튼하고 그의 팔에는 힘이 넘친다 야곱이 섬기는 전능하신 분의 능력이 야곱을 섬기는 전능하신 분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시고 목자이신 이스라엘의 반석께서 그와 함께 계시고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너에게 복을 베푸시기 때문이다 위로 하늘에서 내리는 복과 아래로 깊은 샘에서 솟아오르는 복과 적가슴에서 오르는 복과 태에서 잉태되는 복을 베푸실 것이다 그 다음도 보세요 너의 아버지가 받은 복 자기 아닙니까 지금 너의 아버지가 받은 복은 태고적 산맥이 받은 복보다 더 크며 영원한 언덕이 받은 풍성함 보다도 더 크다 이 모든 복이 요셉의 교로 돌아가며 형제들 가운데서도 어떤 미래의 사람에게 돌아갈 것이다 지금 야곱은요 자기 아들 요셉을 축복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야곱이 특이한 게 뭡니까? 지금 자기 아들 요셉을 축복하면서 계속 자기 이름과 자기 존재를 거기다 거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인데 그 하나님이 자기 이름이 야곱이 섬기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의 아버지가 받은 복 자기를 두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다 아시지만 야곱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중에서 신앙 수준이 제일 떨어지는 사람 아닙니까? 야곱은 가장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은 그런 자신은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끊임없이 고백하는 게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가 받은 복 야곱이 섬기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박연수 목사님 책에서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게 너무너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야곱이 왜 그토록 내 하나님을 강조하는 건지 아시잖아요 어제 설교 말씀 다시 상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알아요 자기가 자기가 그 어떤 사람보다도 자기 아버지보다도 자기 할아버지보다도 야곱 자기는 누더기 인형이라는 걸 알아요 타고나기를 그렇게 타고난 인간이에요 자기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자기는 팔 잘린 조각자품 같은 초라한 인생인 걸 알기 때문에 야곱은 그 누구보다도 나의 하나님 야곱이 섬기는 전능하신 분 너의 아버지가 받은 복 이런 표현으로 그 아들을 축복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라우디계가 교회가 갖고 있던 그 끔찍한 오판 아무것도 아닌 그 하나 붙들고는 엄청나게 부여한 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사람이 아니라 비록 야곱처럼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부끄러운 게 많고 수준이 낮고 예수님이 된 지 그렇게 오래됐다 그러면서 목사된 지가 그렇게 오래됐다 그러면서 여전히 세속적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누더기 인형 같은 우리를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붙들고 의지해야 되는 거 내 여호와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결론을 저는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여러분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 라우디계 교회의 미숙한 그들을 향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가장 큰 배려가 뭡니까? 얘야 그걸로는 절대로 네가 부여해질 수가 없어 이 고난 주간에 우리를 부여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그 주님을 내 심령에 모시고 그분과 더불어 먹고 그분과 더불어 교제하며 그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이것이 나를 진짜 부여하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식하는 그런 고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중에 가족들하고 정말 깊은 대화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눈물로 호소하면 좋겠습니다 네가 무슨 대학 나오고 몇 점 점수를 받았고 어디 취직하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너를 부여하게 하는 건 문 밖에 서서 네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그 주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거라고 오늘 이 찬양을 같이 부르고 기도하고 이제 가족 간의 모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저는 고난 주간에 이 찬양을 불러야 되는 생각합니다 십자가 지신 그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 다시 오시겠다 하나님 이 땅에 그 어떤 것이 부여하고 풍요롭고 너무 만족할 만한 모든 걸 다 갖춘 것이 나를 부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 지신 주님이 내 안에 좌정에 계시는 상태 이것이 나에게 참 나를 부여하게 만드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내가 사모합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이렇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죽게 돌아와 모든 열방이 죽게 돌아와 축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를 부여하게 만드는 이 놀라운 선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오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여러분의 고난 주가 소리쳐 주님을 외쳐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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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맨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지금은 미디어 선교를 위한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